이게 오브 엔젤에서 엔젤 역할이야 뭐야, 준아는. 그럼 누가 오브영림에서 흥림 역할이야? 자, 준아 형까지 문제 너무 잘 봤어, 형. 아, 나 이거 입방 맞출 줄 몰랐네. 야, 준아야! 너 환발이 죽여, 환발과! 아름다니, 또 도랄이 왔잖아! 다음 문제 갈게. 야, 집중! 거기 멀대! 이거 뭐지, 이거 뭐라고? 턱걸이, 턱걸이 나는데 호동이가 장난친다고 나 이렇게 겨드랑이를 막 간지럽나? 그게 나도 모르게. 간지럼 차잖아. 어떻게 하면서 찍어? 네가 호동이가 간사 신경으로. 뺨을 엄청 쓸때는 거야. 이게 왜 나도 간지럼 못 참아서 아이씨! 막 이렇게 데려온 거지. 나도, 나도. 너도 모르게.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살다 살다 처음 맞아봤네. 그치! 쟤가 누나한테 맞을 애가 아니다. 그럼, 그럼. 쥐도 맞아본 적 없으니까 쥐도 어떻게 됐지 몰라. 근데 호동이가 맨날 우리한테 방송에서 정색하는 거 아니다. 그랬는데 정색했어? 아니, 정색과 그 당황이 애매한 거 있잖아. 내가 잘하면 죽겠구나. 한편으로는 잘하면 또 살겠구나. 그런 게 있잖아. 너 어느 정도 타이밍 잡아서 때렸는데. 모르고 실수로 때린 게 아니지. 저기. 저XX 때리긴 때려야지. 너 아이스크림도 그거 하겐 다 땡만 먹지? 소리 하지 마. 맞잖아. 어떻게 좋아한다고 그런 거 아니야. 너 서주 아이스크림이란 말 하라고 알아? 야, 니네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았어. 이것들이 아주. 그때는 잘 못 살았나 보지? 어? 나 잘 못 살았어 너? 그럼 어제 맛본 거 보니까. 어? 왕방빵이 어디 있는 거냐고 왕방빵. 와, 왕방빵. 니네 동네는 없다고. 니네 동네는 있어? 니네 동네에 있냐고. 온천지 색깔이 왕방빵. 어떤 게 왕방빵이야? 뭐가 왕방빵이야? 왕방빵. 왕방이 죽여 왕방빵. 돈 어디 가? 저 있습니다. 돈을 팍 찢어.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딱 한 번만 찢었어. 딱! 딱! 버리고. 다시 한 번만 더 신문을 안 하면 죽는다! 아빠가 막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아! 돈을 왔잖아! 아! 아! 막 웃으면서 스카치테이프. 아, 스카치테이프 접근했네. 다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맞아, 맞아. 옛날에 많이 붙였어. 돈 다시 쓸 수 있어. 옛날에 탄 돈 많이 찢었어. 네 아빠가 한 번만 찢어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 아이가 이 새끼야 하면서. 홍보 이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지금 오늘 온다고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만드는. 홍보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반현 형님의 제일. 만약에 홍보할 거면 가. 그래. 저거 진짜. 너 정말 뻥뻘하다. 야, 진짜. 왜, 왜, 왜. 자기는 방송 체질 아니라고 진짜 방송 안 한다는 놈이야. 야. 6년 전이야. 그게 벌써. 6년 전. 6년 됐다. 그 얘기 생각해야 돼. 넌 진짜. 왜 고맙게 생각해. 너 내가 진짜 뮤지컬 하다가 소품 맞아가지고. 내가 그때. 여기 지금 목 디스크 여기 봐봐. 자국 있잖아. 창훈이가 던진 거야. 마치 얘가 시킨 거 같은 느낌이. 너 방송 몇 개 해 너. 너 고맙게 생각해. 너 그때도 나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쯤. 네.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방파들 떨어지고. 제목이 뭐야. 제목? 시티 오브 엔젤. 시티 오브 엔젤. 영어는 시티 오브 엔젤에서 엔젤 역할이야 뭐야. 준하는. 그럼 누가 오브야. 너는 아는 형님에서 형님 역할이야? 잘하는 역할인데 왜. 정답이야 정답이야. 시티 오브 엔젤에서 엔젤 역할이냐고 그럼. 야 내가. 엔젤 하면 되겠냐고. 뚱뚱한 철사도 있지. 뚱뚱한 철사도 있지. 뚱뚱한 철사도 있지. 나도 다 말라야 돼. 들었어. 쟤가 저렇게 대듬한 애가 아니었는데. 방수 무섭다면서. 그런 애가 아닌데. 와 무섭다. 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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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세게 돌리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슨. 오와.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음식점에 간 거야. 음식을 시켰어. 꼼질을 왜? 맛있어. 엄청 많이 시킨 거야. 사람이 혼자 저렇게 많이 시켜도 되나? 사장님이 저렇게? 아니, 아직 안 끝났어. 틀렸어. 딱 틀렸어. 이따 와서 집에서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 너무 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쪘어. 빨대는 운동 많이 해야 돼. 준하 형까지 문제 너무 잘 봤어, 형. 아, 이거 딱 맞힌 줄 몰랐네. 목소리 되게 좋다. 최근에 발송 연습을 좀 많이. 뮤지컬 배우셔. 아니야? 그래, 알았어. 저글링, 저글링. 저글링 배우러, 저글링. 저글링. 내가 4개 성공하면 제일 먼저 여기다 전화할게. 오라, 오라. 4개 성공하면 분위기 좀 싸할 때 내가 와가지고 요것만 하고 갈게. 그런 느낌. 좋아, 좋아. 어? 아, 너 잡힌 게 오겠어? 진짜? 난 앞니 2개 났고 가르마 타고 또. 아, 또 뿜친다. 진짜? 쟤는 한국에서 안 태어났잖아. 아, 그래? 독일의 신문이 났었어. 우리 형아 태어났다고. 아, 진짜로? 근데 그렇게 크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3살 때끼야. 뭔 힘이 있었던 거야? 독일 때끼야. 사연이 요즘 웃는 모습만 보면 우리 엄마 같아. 똑같아. 잘 보셨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들이 그냥 내가 막 집에서 웃잖아? 하하 형 누나 엄마 같아. 그래서 깜짝 놀랬어. 하하야 근데 그게 칭찬이니? 뭐라 보고 싶어. 야, 그래도 우리 엄마야. 무슨 말이야. 아, 귀여워. 아, 미안해. 강처사라고 있어, 강처사. 강처사가 뭐야? 어? 강처사. 강도마치 처맞은 사람들이야. 디자이너 박광이라고 되게 유명한 인자인데. 디자이너도 때렸어? 박이요? 박광 별명이 쌀국수야. 왜? 쌀국수로 맞았어. 그리고 내 별명이 수박이야, 수박. 형 왜 수박이야? 형 왜 수박이야? 형 왜 수박이야? 그 다음에 미스틱 대표님이 또 있어. 안 대표님은? 안 대표님 알지. 락교야, 락교. 왜 락교? 바늘 거 락교? 이 작가에서 맞았어. 강처사라는 모임이 있어, 진짜.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획사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 이렇게 내가 전달을 했어요. 안 대표가 아니다. 쟤는 재능이 있다. 이왕 할 거면 미스틱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지, 또 잘 케어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장훈이가 나한테 전화가 또 왔어. 야, 미치겠다. 안 대표 너무 질척거린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거야. 형이 같다는 얘기가. 야, 이거 어떠냐? 이런 거야, 내가. 뭐, 뭐, 갑자기. 아빠가 반대한다고 그러면 어때? 아, 했어,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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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반대한 건 사실이랑은. 다음 문제 갈게. 야, 집중. 거기 멀대. 나도 사실은 옷을 전달해줬어야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장난기 발동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인기적이 들려니까 형이 웃잖아, 웃잖아, 웃잖아. 옷가져나. 옷가져나. 근데 그 말이 마치 나한테 장난쳐라, 장난쳐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야. 아, 예능처럼. 나도 모르게 어디 숨었어. 그 어떤 곳에. 그리고 점점 그 아주머니들 목소리가 크게 들려온다? 어머. 그래서 형이 이제 다급할 때는 응. 운나! 이러면 안 오니까 날 타이라는 말대로 운나. 하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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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어딨노? 하야야. 난 묶여 치우니까 시에서 계속 체크 묻혔어. 하야야. 이제 계속 화가 나니까 형도. 하야야. 찢어요. 찢을 거야. 하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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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이 형이 하는 건 있어? 없어. 왜 없어? 모르지. 야, 너나 잘해. 갑자기. 지금 토크 말이지. 갑자기 너나 잘해. 영철아, 네 목적이나 해. 너가 더 많아, 지금. 오우야, 야. 오우야, 야. 너무 슬프다. 광희야. 광희야. 너 넘어지는 것까지 준비했지?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나의 생각이 없던 거야. 넘어지는 것까지 준비한 거야. 내가 지금 잘하는 거야. 내가 진짜 인싸 준비 잘하는 거야. 광희야, 뭐 좀 먹어. 이게 아니라. 야, 뭐 좀 먹어, 맛있는 거. 종이이녀 같다, 종이이녀.